이거 워싱턴 월세 빛나요? 다음은 가슴내일 다 됐어요 학교 학교 모셨잖아요 학교 학교 어떤지 그래도 용도가 어, 못다시고 싶은 거 같은데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강천 훈련장으러 맞지만 진짜 그 캐리어를 가지고 바로 온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2, 3, 4 vote extraordinarily 웃으면 큰 손실 징분 감동적이네요 감동적인מה 이번 스토리였다 숨 너무 알았다 호기 커피먹고 우리 이제 운동하러 가야죠 근데 왜 이렇게 힘들죠? 어 괜찮네 날씨 정도면 자 그럼 우리 들어가서 한번 아 저기 눈총이랑 저쪽에 형제랑 다 익히는 거예요 아 그래? 안녕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아 씨앗 오셨구나 아 안녕히 계십니다 안녕히 계십니다 형이 야 형 얘들 뭐였지? 얘 뭐였지? 야 뭐였지? 이거부터가? 이거 어디로부터? 근데 얘가 나 그걸 좀 궁금했던 애야 사실 느낌이 너 이거 해봤어? 안 해봤지 진짜 한 번도 못 느껴본 앵글이다 진짜로? 어? 뭐지 이거? 어 해봐 해봐 형이 일어나서 오빠는 왜 이렇게 옷도 더하고 쎄져 맞아요 한 때까지 여기 지금 빡 들어와 있어요 어 오 여기서는 안 되지? 오케이 좋아 말도 가죠 어 아 저거 아까 했는 게 아 씨 호주 좋았지? 어휴.. 아우 짜! 계속 선우야 미쳤는데 이 말만 반복하고 있어요 대박! 대박! 어! 아 이쁘네! 아 이쁘네! 대박이다 형! 아우! 오우!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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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괜찮아요? 천천히요! 가볼까요?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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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요? 괜찮구만 이거요! 야 미쳤네 이거! 아 더 높여놔도 되지 않겠어? 네? 아 해봐 일단! 아까운데? 약은 가고 싶어가지고 아 약은? 아 떨어먹고 싶은 거야? 아 너무 좋아가지고 어 해봐 해봐! 아... 아아... 아... 빡짝 당겨서 승모 위쪽으로 당겨도 이거 너무 잘 먹고 그렇지? 아 저거... 아 저거...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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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상캐스터 아나저드 기대로 하니까 확실히 반응이 달라 그치? 아 그래 아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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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다고 나면 약간 아휴 신맛 신맛 아휴 아휴 아 이거 따르네 여기가 아 아 아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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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Vari Sherman 오 오 오 오 어우 싫어 수고하세요 호 이걸 그렇게 해놨어 이걸 들어가니까 원고 안 했는데도 어깨 하나도 안 아파 진짜로 몇 개 있냐? 여덟 개요 왜? 안 돼 안 돼 안 돼 어딨냐? 형님 외관에 한번 해보세요 올렸어? 네 올렸어 아 올렸어? 나 몰렸어 와 씨 야 야 누구냐 야 이름 빨리 찾아봐 형광이에요 야 형광 미쳤네 야 벌써 그대로 가르죠 와 오늘의 연기치다 진짜로 이거 빈 데까지 밀었어 그렇지 됐어 하나 둘 셋 빵 오케이 됐다 됐다 찾았다 찾았다 네 찾았다 그냥 그냥 형님 키가 계속 작아지면서 몸이 계속 옆으로 커진 느낌이에요 어 형님 여기 워싱턴 월세 비싸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14시간에 두어 놓을 수 있다고 하시는데 형님이랑 저희 이따가 저녁에 봐가지고 선생님 많이 잘하셨어요 하하하하 한국시간은 지금 6시입니다 아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컬러예요 이거 원래 그 초코유랑 햇빛 느낌 비슷해요 얼굴 지금 살짝 맛이 죽간 거 같은데 형 멋있어요 형님 여기서도 형님 본 사람마다 사연 찍어 달라고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형님 보고 어? 옆에 저 제 거기서 나온 개네 해가지고 저도 많이 알아봐 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하하하하 힘내자 네 감사합니다 완전 더 나와 거꾸로 해봐 짜야돼 그렇지 접어봐 접어봐 빨아봐 하하하하 더 나오지 네 온다니까 농담이 아니고 하하하하 아니 왜 이렇게 늙은 거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니 너 무슨 뭐 훈련할때 뭐 몇시간 잡았어? 30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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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수면 자실만만한 아들이 얼굴 왜 하하하하 하하하 할로 하이 3박 4일 미운 헬스하는 새끼 무한 헬스 전지적 참견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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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맨 쇼 음악 헬스 헬스 쇼 헬스 중심 아 아니지 쇼 헬스 중심 남 혼자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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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프 캠프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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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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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옛날건가요? 양심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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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양신댕자고? 헬스 옥탑방에 헬스쟁이 헬스 옥탑방에 뭔지 다들 알아? 응 모르는거 아냐? 모르는거 아냐? 택배는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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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근성장이 보여 여자가 그렇게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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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정국 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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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껍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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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먹을때 기름이 쭉 나오면서 그 고소한 맛이 먹어봐야 껍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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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보이들이 해주는 헬스 헬스 볶음 껍질 쌩 Muk 하У 네 제가 브리핑 하겠습니다. 오케이. 우선 내일 06시 기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드코어 헬스장으로. 하드코어 헬스장으로 가는 거 일단. 어제 끓던 거 24시간 안에 가면 2번 더 좋습니다. 만약에 갔는데 그게 허용이 안 된다.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끓으면 되지. 못해도 되지. 반에 더 있잖아. 빈속인 운동이라고 하는 거야? 먹어야지 에너지가 있어야지 하천데. 운동하겠지. 그래 아예 안 돼. 7시부터 9시까지. 9시간. 8시 정도 해도 될 것 같은데. 8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몸풀고 모르면 8시야. 컬러 바이 10시부터 10시 5분까지. 고기 먹자. 고기. 어제부터 고기 얘기만 하시는데. 끝나고. 같이 했으니까 조금 영양. 다 부지게 먹어야지. 다 부지게. 자 먹고 한일쌤 만나면. 아 맞아요. 그 시간 딱 맞습니다. 아 그렇네. 바로 캠퍼스에 일어납니다. 아 아까 전에 운동을 했잖아. 네. 운동. 운동. 언제 하냐고요? 아 우리 캠퍼스에서 운동하기로 한 거 아니야. 오전에 뭐죠? 시차 때문에 무조건 찍겠다니까. 네. 운동을 되게 하고 싶은 거야. 왜냐하면 시차 때문에 깨면 되게 말똥말똥 깨거든. 아니. 그 이상한 경우인데. 아 네. 이 집이 다 좋은데 이게 불편하네. 아무리 불편하게 하는 거야. 형님은 여기서 절대 못 살아요. 그냥 할 시장이 보이는 집이다. 그러니까. 각인들은 여기서 알려줘야지. 에이. 허벅벅. 에이. 아 이두쿨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 씨.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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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헬스. 맨. 너 왜 잠옷을. 잠옷을 입고 잤냐. 네. 어제 나보다 지금 한 시간 일찍 자고. 지금 나보다 한 시간 늦게 일어났어. 네. 현재 저희 너무 맨 얼굴을 안 했는데. 현재 저게 지금 헬스에 지금. 야 지금 아침 7시인데 헬스하는 거 봐라. 지금이 헬스하는 거. 재훈이 빨리 한번. 달려.. 달려 가보시죠. 발음 똑바로 해봐. 그다 한번 달려 가보시죠. 오케이. 엄마가 잘 듣고 있어. 아빠 비행기 타고 어디쯤 왔냐고? 10분 뒤면 도착해 형이랑 같이 자자죠? 나 자전거도 불러주고 나 꿈꾸면 놀라면 이분도 덮어주고 우리 지더라구 여기 와서 1분 1초도 떨어진 적이 없어 안녕 칼로바이 확실히 공기가 상쾌하네요 상쾌하다 가만히 있어봐요 이거 뭐야? 굴리지? 약간 이거 뭐야? 내일 가슴을 뛰어나오셨네 솔직히 뒤집이 안등이라고 똑같이 가슴을 먼저 하고 등을 하고 이런식으로 뛰어납니다 나 그거 좋아해 다음은 가슴 메인 라면 음식에 내가 먹었는데 단백질이 없다 프로틴 먹으면 돼요 진짜 나는 그냥 그렇게 해 라면을 먹었어 그리고 라면이 먹고 싶어 먹어 라면 그리고 프로틴은 그냥 하나 먹어 그러면 돼 적당히 빡세게 운동하고 맛있게 먹고 형이 요즘에 이런게 너무 편하잖아요 응 그래 추윤색만 넣어 이펙트 있게 달아나 쓰니까 어차피 탈루스가 알아서 핀스파크로 오디오가 새로 없는 것보다는 그때 접어야지 이렇게 탈루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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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어렵게 살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어려웠어 우리 용돈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 그래서 나는 옛날부터 남의 돈도 소중하게 생각하고 이 돈이 허투루 보이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지금 가장 큰 행복은 뭘 사먹든 뭘 하든 가격표 안 보고 사는 거 있지 가장 큰 행복이야 지금 미국에서 형님이랑 있었는데 형님이 정말 마음가 먹을 거 다 사주시고 저 길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용돈을 주셨는데 용돈 진짜 많이 주신 거예요 그냥 일상생활하면서 돈을 쓰는 거 있잖아 농담이 아니고 하나도 아깝지 않아 근데 이제 나는 또 그 마음이 필요한데 해야 되는 거 있잖아 맞아 맞아 어떤 부분에서는 또 욕심이 있으시잖아요 나도 이제 내 가족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좀 풍족하게 해주고 싶긴 하잖아요 부족함이 없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 형님이 비행기 딱 이륙하기 전에 엄마한테 영상통화 해가지고 고의 막 하시면서 할 때 전 되게 좀 많이 반성했어요 우린 이제 남자만 둘이니까 아버지 때문에 되게 우리 어머들이 좀 빠듯하게 살 때 말이야 좋은 거 해드리고 싶고 막 이런 마음이 어릴 때부터 좀 있었어 그래서 이제 아문들도 이제 효도는 차주시오 네 파트에 가는데 진짜 아니에요 저 주인과 있어요 파트에 가 완전히 진짜 왜 이렇게 잘 그러지 진짜 너무 많은 게 있네요 너무 많은 게 비밀이네 우리가 스크랍은 같이 가네요 오 맵다 맵다 미국 매워 아 맵다 캬 이거 했어? 네? 안 했어요 아니 이게 토요일에 잘 올라올 수 있네 근데 이것도 안 했어도 괜찮은데 어 좋았어 좋았어 어 깊지 않아 이렇게 무슨 소리야 이렇게 무슨 소리야 아 계단을 못 올라가는 거 같은데 아 자리가 밀리는 거야 우와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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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완전 고립이야 많이 못 내려가고 고관절 딱 뒤로 붙인 상태에서 다리만 밀어봐 그럼 이거 될 때 집 근처 위쪽 있지? 어? 밀어봐 딱 걸려 네 프레스 자기가 이거랑 이거 총 몇 개 했죠 형님? 세 개 했죠? 스쿼트 세 개 그러면 딱 두 세트만 아 프레스 하나 하고 기태를 할까요? 가자 가자 오늘 운동 퍼펙트 했습니다 바이바이 칼로우 형님 또 언제 오실 거예요? 다음에 오실 때 호주 사장 데리고 오실 건가요? 다음에 올 때는 아마 스토리로 알게 될 거예요 형님 오실 때는 뭐죠? 그러면 제가 미국에서 대학교를 한 번도 안 해봤거든요 시초로 제가 대학교를 한 번도 저는 롯데월드 온 줄 알아요 롯데월드 느낌이 있어가지고 마법의 선을 지나 제일 중요한 것도 여기죠 우리가 오늘 다듬을 했기 때문에 남은 힘으로 빠르게 어깨를 근데 우리가 그전에 뭘 좀 먹어야죠 우리가 다리하고 아무것도 안 먹었죠 너무 지금 형님 이 생각에는 가뭄 밑에 한 번도 한 번도 안 있어야죠 진짜 이게 진짜 손같은데 여기 유명한 사람 남은 사람이 누구 있지? 빌클링슨 작품 아 근데 학교 진짜 예쁘다 하 좋다 형님 응? 사실 대학교 온 것 때문에 일상하려고 오셨잖아요 대학교에 갈게요 그럼 근데 메인 전화기 화면에 이안이랑 찍은 아름다운 사진이 있잖아 근데 난 진짜 궁금한 게 내 주위에 모두 다야 아내랑 찍은 사진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 그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셋이 찍은 사진도 있을 수 있잖아 소나야 와 신기하네 근데 너뿐만이 아니니까 얘기하라 아 진짜요? 어 근데 저도 형님한테 애기 사슴만 보여줬죠? 조만간 결혼하시면 아내분과 찍은 걸 항상 메인으로 해주세요 아 난 그러려고 진짜 애가 나오더라도 네 애는 펄리 있고 아 내가 실천해볼게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앨범이야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너의 런닝맨도 봤어 아 네? 아 네? 아 네? 아 네 아 감사합니다 저는 안 궁금해요 여러분 여러분 때문에 온 거예요 오늘 하천동도 했고 솔직히 나는 뭐 안 오고 싶었어 저도 사실 오고 싶다 뭐 그치? 구독자님들이 궁금하실까봐 미국 대학교 헬스장은 어떤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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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 이렇게 찍고 이러는데 틈새고 이러고 뭐야 나 찍고 했잖아 하체 운동을 오늘 했고 하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대학교 미국 대학교 헬스장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에 맞습니다 우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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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아 또 6시인가요? 형님은 왜 코피도 안 흘리시고 맞아도 잘 안 흘리시고 베니스 비치 골든이가 그런 느낌은 아니고 좀 세련된 느낌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미국 전주 훈련 10분 정도 걸어가면 백악관 있습니다. 아 너무 좋죠. 가겠습니까? 네네. 아니 좀 전에 안 가는 게 좋겠다고 그러고 있잖아. 또 워싱턴까지 왔는데 백악관 안 볼 수 없죠. 그때 많이 피곤하죠. 또 백악관 보고 제가 구독자님께 언제 또 백악관 보여주겠습니까? 백악관 술 먹었니? 백악관 앞에 왔습니다. 뭐하는 거야? 원래 이렇게 봐야 됩니까 백악관은? 아니 그게 아니고 누가 있다고요? 백악관에? 조 바이든. 투표하셨습니까? 미국 대통령을? 감사합니다. 저 한지랑 만났을 때 밥 먹기로 했으니까 네. 가죠. 일단 갑니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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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새 눈. 밤새. 밤새. 닫아놓고 호흡을. 너를 처음. 너를 처음. 아. 이해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를 처음 만난 날. 소리 없이. 밤새.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잘 있었냐 인사가. 잘 있었냐 인사가. 무색할 만큼. 발음이 다 나와야 돼.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마치 어제 만난 것처럼. 다시 사랑한단 말할까. 다시 사랑한단 말할까. 되게 중요하지 않아. 다시 사랑한단 말할까. 그렇지. 뭔가 이렇게 좀 더. 사랑한다가 정확히 전달이 돼야 돼. 방금같이. 난 취했는지도 몰라. 그렇지. 안고 가. 이렇게 딱 안고. 이젠 고백할 때. 아구 이게 안 올라가면 또 노래 못해. 아니 하는데 지금 한진이니까. 말 같지도 않아. 소리 좀. 그만해 좀. 근데 올라가요 진짜로. 아니 거짓말 좀 하지마. 여기 약간. 자. 칼로버와 함께하는. 미국 투어. 오늘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11시 반. 비행기 때문에. 6시 반. 알람을 마치고. 일어나서. 운동은. 3박. 4일. 갑시다. 예. 봄비야. 맛있는 거 많이 사주셔가지고. 봄비 씨. 미안한데. 실내에서. 모자 쓰고 싶으면 안 됩니다. 실내에서. 모자 쓰는 건 실내입니다. 벗어주세요. 범개맨 님께서는. 머리에 약간 매력이죠 봐요. 맥앤치즈요? 네. 이거 처음 먹어보는데. 응. 미국인들은 이렇게 먹나요? 참고창 냄새나. 나한테 귀신이 뒤에서 제가 머리. 놔라. 제가 또 귀신 장난 해본 데거든요. 정말 운동하는 거 맞죠? 아 그럼. 아 안돼. 아 몸이 진짜 좋아. 어떻게 미국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하니는. 유학으로. 왜냐면 이하니 지금 제가. 반드시 유학을 시켜야겠다. 아이비리그. 아이비리그 어디 나왔죠? 아사르비아 콜롬비아. 농구를 잘해요. 엠비. 엠비. 여러분. 엠비입니다. 줄임말은. 마스터 비즈니스 아드미니스트레이션. 아. 마스터. 마스터 비즈니스 아드미니스트리. 또 너무 많이 먹으면. 하나 둘 셋. 여기에. 마스터노 씨가 또 엠버서드로 활동하고 있는. 하든 말든. 우선순위 영단은. 뭐 중요하죠 단어 많이 올려야 돼요. 왜냐하면 산습교. 이게 여기. 아 Spin Den reviews am toll. 우리 때는 무조건 영웅 군인. 이stroke. 자 이제 운동을 도 Nurse 이 Maya 삶을 한군입니다. 여러분 주먹이 확 크네요. 왜냐면. 몸 대비 주먹이 깜짝 놀랐어요. 미국 전지욕. You can do it. 자, 저희가 드디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입니다. 한국에서 바로 오자마자 이제 저희가 평촌 훈련장으로. 저는 사실 이게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형님도 한국 가서 바로 운동을 하러 간다는 이 말이 저는 정말 그냥. 비행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했기 때문에. 15시간 비행기. 즐거웠죠? 근데 너무 행복했습니다. 소감 좀 얘기해 주시죠. 소금? 소금이요? 제가 태어나서 미국 처음 와 봤는데. 우리 형님 덕분에 너무나 좋은 그런 경험 여행하고 돌아왔는데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또 한진이 올림픽 광고. 아무튼 이번 워싱턴 최한진 응원 투어. 성공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정현 씨. 평촌 훈련장으로. 우리 석빈이와 함께. 바로 왔습니다. 내일처럼 런닝맨을 바로 오전에 가야 되기 때문에. 진짜 테리어를 갖고 바로 온 겁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최한진 선수의 응원을 가장한. 김종국의 전체훈련이었다. 칼로와이와 함께한 최한진 선수 응원 투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사 strengths. 야. 유아. 이제 커피 아까. 아. 아 또 넣었어? 네. 꼭iscope에.